식물의 잎이 화려한 경우 양지바른 곳에서 길러야 예쁜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실내 공기정화에 탁월한 멜라니 고무나무는 샤워기를 활용해 잎에 붙은 먼지를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. 식물이 부패했을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부패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. 해가 드는 방향으로 자라는 성질이 강한 신고니움은 수시로 방향을 바꿔줘야 예쁘게 기를 수 있습니다. 식물의 환경을 바꿀 때는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마세요.